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오늘은 2018년 11월 21일 벌써 11월이 절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다이어트 51일 차구요 어제 일주일 만에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운동을 하지 않았구요 일단 오늘 먹은 것은 어제 새벽 3시 반에 군만두 5개 그리고 오늘 저녁 6시에 현미밥 반공기 묵국을 먹었구요 그리고 밤 10시 30분에 현미밥 반공기랑 어묵탕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어제부터 생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당분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트위치랑 아프리카TV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하는데 유튜브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더라구요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생방송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구요 다이어트는 계속 됩니다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 좋아지겠죠 오늘의 뱃살 뱃살은 여전히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구요 구독은 이쪽 관련 영상은 이쪽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